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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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너희 안 났잖아 And you had to be the only one And he was b**** B**** But you didn't watch it And Magoo was it? He nor to go 오늘 유룡한 선수를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주차 물룡을 채우기 위해서 선수연FC의 승리를 노려주시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수연FC의 승리를 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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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연FC의 승리로 승리를 내린 선수연F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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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를 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성남시가 이기게 흥미로 승리합니다! 성남시가 이기게 흥미로 승리합니다! 이기게 흥미로 승리합니다! 시 hips- Bad 열쇼부 오늘 성남과 수원의 경기에서는 성남이 2대1로 승리했고요. 성남은 이로써 개막 이후로 첫 승을 달성했고 수원은 3경기 연속 패배에 빠지면서 분위기가 많이 침체가 됐는데 아무튼 오늘 수원의 경기력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경기 보는 내내 너무 추워서 지금 입이 많이 얼었습니다. 다음주 A매치 휴식 때는 수원이 경기력을 잘 정비해서 그 다음 인천과의 경기에서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